네. 경기 간의 시작에 앞서 SGC 이익시와 함께하는 더리우사원의 프브이피 선수에 대한 시상신이 진행되겠습니다. 시상행 SGC 에너지 서영향 전문직에서 시작해주시면 되구요. 아 먼저 피척진행입니다. 피척진행의 최수 양지윤 다장 이승원 선수인데요. 이번에 합병한 이승원 선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선수는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첫 시에서 멋진 경기 그리고 이 사업을 위피로 선동이 됐고요. 예능은 키우기하고 이 사업을 멋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첫 시상인 SGC 에너지 서영현 전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키우기 퓨어로지 4월 8일입니다. 월간 출시, 헤이수스! 월간 가자 달래서 출전주는 호라노 선수입니다. 새벽에 선수는 박수로 원현승이 박수입니다. 헤이수스 선수부터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간 출시, 헤이수스 선수이고요. 자완 베이스로써 마음을 꼼꼼하게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어서 월간 가자 키우기 퓨어로지의 캠틴 김혜선 선수입니다. 콧나발과 심각본질 그리고 우리 우선 에이시! 다음에는 호라노 선수, 순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기념작용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4월 한 달간 우리 퓨어로지 침대에 대해서 버튼을 한테는 새 선수이고요. 오늘 다시 한 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헤이수스, 휴대성, 호라노 선수여 시상해 주신 SDC에 대신 설균 전무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키우기 퓨어로 홈런전 시상식인데요. 홈런에서 우리 선수들이 키우기 퓨어로 홈런을 기록할 시 500만원 상당의 소년 야구역국 지원진행에 의정되는 홈런전이 공격했습니다. 시상에는 키우기 퓨어로지 성태정 선수님 그리고 키우기 퓨어로지 고현국 단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고요. 4월 홈런전 시상하는 2명의 선수님 키우기 퓨어로지 송성분 그리고 경성분 선수입니다. 2명의 선수들에게 오늘 꽃다발이 한 달 되겠고요. 사균 100만 팀 실험 되겠습니다. 자, 기념 사균 촬영이 있겠고요. 오늘 여기도 키우기 퓨어로 여기서 잘 많은 홈런 칠 수 있도록 힘찬 공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해 주시는 키우기 퓨어로지 성태정 선수님과 키우기 퓨어로지 고현국 단대님 감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승리하는 경기로 함께 공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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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num Studio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